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일주일 남았는데요. 여야 모두 유죄다, 무죄다 매일 외칩니다. 국민의힘은 재판 생중계 탄원소독 후, 민주당에선 정상적인 재판장이라면 유죄 선고할 수 있겠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. 유죄든 무죄든 판결이 정치로 오염될까 걱정입니다. 마침표 찍겠습니다. 판결은 오직 법리에 따라. 뉴스에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